정부가 지난주에 팔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집이 나오니 급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의도로 공급 대책을 내놓았겠지만 사실 이 집들이 공급되려면 10년은 걸리죠. 오히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주변 아파트값이 들썩였고 일각에선 너무 올랐나 주춤하는 모습까지도 감지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초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9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돼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곳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0.63%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돼 지역 개발 가능성이 커지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 하남시에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화가 조금 늘었어요. 강동구가 우리 물건이 오기넘으면 바로 탈이 끝나니까 전화가 오기넘더라고요. 다만 일부 지역에선 단기에 치솟은 집값에 주춤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서는 10년 뒤 먼 얘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